앞서 보신 것과 유사하게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서점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책을 사는 일은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인데요. 반면 책과 카페나 술을 결합하거나 특정 분야의 책만 취급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동네 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이대압 추리소설 전문 서점 미스터리 유니온입니다. 눈에 띄는 간판도 없는 이곳은 1,600여 권의 추리소설만 있는 매니아들에게는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또 다른 작은 서점, 이달의 문을 연 디자인 그림서적 전문의 사슴 책방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을 비롯해 소규모 출판물들을 취급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형 서점들이 전문화와 수익성 다변화를 무기로 최근 하나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책과 술을 결합한 이 서점은 저녁이 되면 주변 직장인들의 사랑빵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 홀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추천도서, 책꼬리 제도 등을 통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게 좀 생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드시기도 하고,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워낙 책매 문화가 많이 퍼져 있고, 혼자 책을 보면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책 판매보다는 책을 읽는 공간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학 다방 본봄은 거의 매일 책 낭송 모임을 갖고 작가와 독자의 만남, 북콘서트 등으로 독자들의 방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책 한 잔과 책 봐, 독립 출판물 전문인 헬로 인디북스와 유어 마인드, 책 읽기 좋은 고요 서사 등 동네 서점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